안녕하세요 지금 시각 6시 56분 연희가 나와있어요 원래는 소통하려고 켰는데 짜란 어 안날게 미안해 여기는 구름이집 여기는 연희집 연희가 63g 까지 쪘어요 밥만 줘 안 줘야 될까? 무서워 간식 정리를 안해놨네 한편 하라니까 좀 힘드네요 오늘 했고 내일 하면 되는데 타니야 타니 일로 나와봐 타니야 언니 여기있어 잠시만요 연희 좀 보고 계세요 제가 타니를 좀 어머나 이렇게 해서 좀 데려올게요 타니야 아구아구 너 볼에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 어응? 자 연희 글쎄 타니 저 볼은 엄청 들어갔지요 아이 거기 들어가지마아아아 아구 이뿌려 아구 이뿌려 아구 이뿌려 아구 이뿌려 아구 이뿌려 아구 이뿌어 안 돼, 안 돼, 안 돼. 탈출하면 안 돼. 탄이가 찍고 왔네. 안녕하세요 탄이예요. 요즘 연탄구름이가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졌어요. 겨울이 지나니까. 그다음에 저희가 만든 서랍장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. 옆에 하나 더 있는데 다섯 개. 여기도 있고. 엄청 많아요 서랍장이. 이게 많은 이유가 짜기가 탄이꺼. 이게 탄이꺼. 같이 쓰는 거. 연이꺼. 구름이꺼 이거예요.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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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